희망찬 도약이 있는 새로운 광양에서 펼쳐지는 제14회 광양만 선사인 가요제와 제14회 광양만 선사인 가요제 기념 트로트 남행열차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광양시 시청학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4회 광양만 선사인 가요제는 박남춘 향지의 사회로 하동진, 최영철, 전미경, 채시라, 동우, 향기, 루기진, 한세희, 1플러스원 이병철, 김민교, 진주화의 축하무대와 가요계 정상에 도전하는 신인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양시 시청학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남행열차는 목도희, 행복만, 김혜림, 황철호, 차흐린, 추지연, 김을만, 서명희, 나미리, 한지윤, 홍련화, 승우, 김제리, 공성인, 신나라, 강민구, 허승자, 김영남, 최인아, 민성아, 이미나, 상군, 은희, 조태균, 김영애, 김석봉, 오명자, 미소, 정사랑, 강성, 휘주환, 송정환, 김사랑, 안진영, 진희, 서태하, 이희경, 이설화, 이성범, 마리, 유하나, 진주화, 유명인이 출연해 아름다운 우리 가요를 선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양시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광양시티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바이TV가 함께합니다.